안녕하세요. 리포터 구은정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설레게 하는 5월인데요. 기분 좋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몸과 입을 즐겁게 할 전시 행사가 이곳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이곳 일산 킨텍스에서 5월 13일부터 16일 나흘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중국, 스페인 등 해외 32개국에서도 참여를 해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무척 기대되시죠?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도 저와 함께 행사장으로 직접 출발해 보실까요? 어제 2009년 5월 13일 일산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련 종합전시회인 20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13일부터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게 된 것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UFI, 즉 국제전시연맹 인증을 취득한 식품관련 전문 전시회로 식품전과 식품기술전, 식품안전전, 식품포장관 등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업체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내 식품관련 업체 600여 개사와 미국, 스페인 등 해외 32개국 300여 개사가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 5만여 명이 방문하고 60여 개국으로부터 2천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관해 수출업체들과 활발한 상담을 벌일 예정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국내관과 국제관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전시회에서 참가 업체들은 커피 등 차류와 식품재료, 가공식품, 농수산물, 유기농식품, 포도주, 올리브유 등을 전시하는데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등 우리나라 21개 지자체들도 참여해서 지역 업체들과 함께 유명 향토, 전통음식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국내 전시장 중에서도 녹차원인데요. 우선 담당자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업체로서 행사장에 참여하시게 되셨는데요.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녹차원은 다류 업체 중에서 유기농을 입등하는 브랜드거든요. 아니요. 시장에서 녹차원 브랜드 오르신이 많으셔서 저희 브랜드를 홍보를 하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장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거래하지 않았던 업체들 와서 상담 많이 해서 새로 입점하게 됐다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출 바이오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프랑스하고 대만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셔서 가계약까지 하는 성과를 받았습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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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등의 사회에 대해 좀 더욱이 몇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4라우를 완 Mendez cette promo éLOC front에 뭔가를 향하고 계신데요. 다음年는 매우 비교적입니다만큼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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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를 보니 상 tFF이 중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인과 로마가의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5 다양한 만들기와 함께하는 식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곳에 대해 더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의 세계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는 것은 이 시각 세계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는 항상 짧은 것이다. 한국에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탈리아에서 투어증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어떤게 특히 재미있어요? 기계같은거 보면 재미있는게 많아요. 이런데 참여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탈리아 음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이탈리아 음식이 너무 많이 안정돼. 그리고 어떤 음식을 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또한 음식과 음식이 banyak 이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음식과가 많은 음식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탈리아 음식과 함께해서 30%의 음식을 가져다시피 한국국의 국제공정원과 강의체들이 모조되는 일부와 함께 하여old을 걸어낼 수 있는 업로드 하지. 한국국의 국제공정원과 α燥사업은RedmixtOM, 한국국의 국제공정원과 다른 영국들에게는 무엇인지에 대한 burada? 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멀리서 한국까지 방문을 하셨어요. 직접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을 하시고 진행하시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 참가업체 위치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국내 업체가 참가를 많이 해서 전년 대비 한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11년도에 제2전시장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현재 5만 3천 스퀘어미터 크기의 전시회를 한 10만 스퀘어미터 크기의 전시회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제시통 대전 서울 국제시통 대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의 대박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회 기빈 여러분, 세계식품시장은 세계화의 진전,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제거, 그리고 첨단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준비하십시오. 1, 2, 3! 그리고 오른쪽은 오토미스 버스, 그리고 이 스페인 avilion은 스페인이예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예요. 그리고 스페인이예요.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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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